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은 피자 포장하러 양천 피자베이 다녀왔습니다. 피자베이는 부산에서 시작해 널리 알려졌는데요. 피자 주문 시에 유일 이벤트 피자를 주문하면 7,000원 할인, 일부 피자 주문 시에는 5,000원 할인과 치즈오븐 스파게티와 콜라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매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매장 안으로 들어가면 매장에서도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테이블이 놓여 있습니다. 메뉴를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네요. 방문 포장할 때는 지금 5,000원이 할인이 되네요. 요일 피자 주문 시에는 지금 2,000원이 할인되고 있네요. 피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는 삼각시대로 주문을 해 볼게요. 그리고 사이드 메뉴로 치킨 텐더, 치즈 오븐 스파게티, 치큰너겟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드 거리두기로 매장에서는 식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포장에 가볼게요. 짜잔! 집에 오자마자 얼른 풀어봤는데요. 삼각시대 피자는 파인애플과 페파로니 피자, 그리고 불고기. 이렇게 세 개가 한 피자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색깔이 너무 예쁘죠. 맛있겠다. 요건 사이드 메뉴로 치즈 오븐 스파게티. 포장을 잘해주셔서 바닥이 아직도 뜨끈뜨끈합니다. 그리고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진 치킨 텐더와 치킨 너겟. 피자 단짜 콜라도 따라줍니다. 먼저 파인애플 피자를 먹어봤는데요. 집에 오는 시간에 좀 식었지만 그래도 달콤하면서 풍성한 맛이 매우 좋습니다. 페파로니 피자에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여기 피자베이에는 페파로니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네요. 아낌없이 넣어주신 것 같아요. 집에 오는 시간에 좀 식었지만 그래도 너무 맛있네요. 사이드 메뉴랑 같이 주문해 오길 잘했는데요. 치킨 텐더도 간이 잘 맞고 살이 부드럽습니다. 다음은 불고기 피자도 먹어봅니다. 불고기 피자에는 고기 심사식감도 좋고 양파향이 은은하게 맛도 좋네요. 소스 두다지에 찍어 먹으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